히히힛 간지라긴 하네 잠장 음성이 안 들리는데 잠장 음성이 안 들리는데 근데 스팟 배우분 돌아가셨다랜 에이아인 인가 familiar 히히히히 아이라애라 히히히 생각보다 한타임 느리네 야 우주선은 수직으로 로켓을 떨구네 이것이 우주 사실 나 스타트랙 몰루 실리왕이가 저기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게 없잖아 연마가 안에서 쏘 낙히고 할텐데 이거 폭격기 알만한 사람끼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 도망쳐 우스터야 도망쳐 도망쳐 우스터 도망쳐 우스터 아니 너 그냥 어뢰 아니라고 심도 어뢰 라니까 도망쳐 우스터 어 핑틴다 아 잠수함이 있었네 도망쳐 우스터 내 투기가 머무른거야 도망쳐 우스터 도망쳐 우스터 도망쳐 우스터 아 일단 목소리가 깐지나 아 일단 목소리가 깐지나 도망쳐 우스터 도망쳐 우스터 도망쳐 우스터 어 뭐야 브로디노 죽었네? 야 브리저본도 떨군던데 한참 걸린대 이게 무슨 소리니? 안 맞았어 사거리 되는 놈이 없는데? 에이키 겨우하나? 일단 우린 구축이 두마리 다 살아있어 그리고 요한은 대형 순냥함이야 요한 저거 프로펠러 소리 아니었을까? 얘 장거리는 별거 없지 않아요? 중거리가 세지? 대공마음 된다 얘들아 미안해 죽었나? 데미컨 못 빼지 너 아씨 데미컨 뺐네 아씨 데미컨 뺐네 아씨 데미컨 뺐네 아씨 데미컨 뺐네 여기ging 두 발 맞을라나? 한 발 한 발 맞았다 아 제일 빨리 걷어내야 되는데? 한 타임만 늦겠을걸? 한 타임만 늦겠을걸? 아 불안 났어 도망쳐야 해 도망쳐야 해 야 근데 심화를 쏠 애가 없나? 왜 견제샷이 안가냐 쟤한테 여기다가 빈센트랑 둥구한테 가지? 도망쳐야 해 아 야 요한 체력 많이 쳤다 얘는 지금 나오는지 몰라 내가 두 번 될라나? 빨리 잡아줬으면 하는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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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나이스 뭐임 이거? 이 연막 꺼질 때 안됐나? 이 자식 왜이렇게 빨라요? 왜이렇게 빨라요? 큰일났다 아니 왜 여기있냐니까 얘 저거 강철 아냐? 공기장 아니 니 왜 여기서 뭐하냐고 아 심적 아우 님들 고폭 고고한 몬타난데요 두렵다 어디까지 강해지는거냐 어디까지 강해지는거냐 왜 아직 풀피인데 다 나만 패지 네월에 35노트 위스콘신 33노트 언젠간 맞는다 아니 진짜 강철이야 이거 2005년생인가봐 알베르트 안드리 아니 왜 찍었냐고 아 죽어서 안 아니 왜 또 저거 쏘는데 이거 쏘면 되잖아 요한은 끝까지 안 죽었어 아니 지금 이거 시타각인데 근데 고폭 쏘겠죠 첫단계 강철 얜 잘했고 얜 잘했고 적팀 항모도 뭐 못하긴 했는데 아니 왜 잠수함은 진짜 극과 극이냐 맨 아래에 있든가 맨 위에 있든가 둘 중 하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